예쁘다 어 또 또 다른거 예쁘다 우아하다 엘레강스하다 20세 같다 이야 칭찬이 엄청납니다 뭐 모든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아쉽지 않은 은빛 엔젤틱 오늘 어떤 곡 준비를 했냐면요 고향의 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천천히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뭐 다른거 자 우리 단장님 나오시고 소개한번 하실까요? 소개 안녕하세요 은빛 엔젤 한창단 지휘자 안복수입니다 오늘 만나고 계획이 많았고요 꽃보다 청춘 올해도 대박나시길 바라고 오산 시민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이고 우리 은빛 엔젤 한창단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복은 저희가 님이 오시는지와 두번째는 과수원과수원길 세번째는 아리랑 모음곡들 중에서 미량아리랑을 불러주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박수 병품명 번호 번호 497 Early anner 生 忍 precipitation 勇 내 맘에 빠질까 무려는 불소리 내 이름의 노래일까 내 맘에 빠져나올 날아오신 걸 믿고 내 존이 흘렀지 너의 맘에 빠져나올 내 맘에 빠져나올 내 맘에 빠져나올 내 맘에 빠져나올 날아오신 걸 믿고 내 맘에 빠져나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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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시아 꽃이 반짝건대 하얀 꽃빛이 신속이 조신가이래 영국한 꽃냄새가 신속이 조신가이래 영국한 꽃냄새가 신속이 조신가이래 아시아 꽃이 반짝건대 하얀 꽃이 반짝건대 하얀 꽃이 반짝건대 하얀 꽃이 하얀 꽃 빛발이 눈소리처럼 날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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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꽃 빛 완료 하얀 꽃 빛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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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은빛ые 앤젤틴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저는 그 과수원끼리 초등학교 때 듣던 가요잖아요 동요인데 이렇게 우아한지 몰랐습니다. 네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네, 이제 드디어 오늘 첫 번째 공연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초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공연팀은 마술팀입니다.